나무에 올라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로프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. 정말 진정 로프란 이런 거죠. 어디 박물관 가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이겼어요 제가. 이거 정도면은 PD님까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신 있습니다. 이거 상당히 튼튼해요. 패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. 저 뒤에 나무가 보이시죠. 그 나무에 5초반 로프를 이용해서 매달려 계시면 성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아 나 정말 긴장되는 순간.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아 예 아 너무 무서워. 아 예 자 소원 야 너 죽어 진짜 야 야 너 죽어 야 너 죽어 야 너 죽어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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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아 남찬이다 예뻐 완벽하지 그대를 타자 아 왜 안해던데 가 –워 –두 가 –어 –通 가 –운 – 하나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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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넷. 오마나. 오마나. 까먹었네. 까먹었네. 야, 야, 너 아직 뭐 안 했어? 오마나 했어? 오마나 했잖아! 오마나 했잖아! 진짜 이제 몰라! 오마나! 얘들 뚫어던데! 무슨부로? 인정합니다. 무슨부로 인정해 드리고요. 2차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이거 오늘 더 힘들어. 더 힘들어. 빠른 다 빠졌어, 지금. 자, 이바로! 야! 이거! 야, 밀켜! 이동 못해! 저도 할 거예요, 그럼! 아, 이게 뭐예요, 진짜! 말도 안 돼! 우리가 무슨 차력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! 이걸 차를 끌려고 하는 거 이건... 자, 우리에게 못할 것은 없다! 네, 지금부터 차력쇼를 시작하겠습니다. 차력쇼! 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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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같지 않아요? 고리를 거두는 건... 어. 어. 그래도... 어! 이거봐! 이거봐! 아, 이거...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! 나 손도 안 댔어! 아니! 잠깐만! 나 손도 안 댔어! 잠깐만! 나 손도 안 댔어! 나 손도 안 댔어, 진짜! 이렇게 걸고 있는 거 같은데? 아, 이거 진짜! 힘든 상황입니다. 예. 나 이겨낼 거야, 이거! 나! 나 이광락 손자 준비가 다 됐다고 합니다. 이마로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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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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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이미 예견됐던 거에요, 이미. 단단함이 없습니다. 교보함이 없어요. Estado는 광락이 같아요. 뭘 만들어 놨다고. 최항 안 중요해요. 왕반, 후반! 아! 도대체 12ani1호 cyber소bait 야 received another speed 어떻게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끊어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했어요. 로프를 이용해서 올라가셔서 원하는 선물을 마음껏 획득하시기 바랍니다. 마음껏. 오 대박. 사례동구려. 이거야 이거. 찾았어. 이게 버텨줘야 될 텐데. 나도 몰아다다 이제는. 고. 하나 둘. 하나 둘 셋. 야 기다려. 아직 안 떨어졌어. 누나 아직 아니야. 뭐야. 야. 이게 왜 안 되냐. 전봇대 아저씨들은 되던데. 야 그냥 줄이 끊어졌으면 좋겠다. 떨어지는 순간. 아 마치 내가. 낙과처럼 느껴졌습니다. 장점을 이용해서. 위에다 걸을 거야. 위에다 걸어서. 알았어 잠깐만. unes enthusi. 그래부지 이건. 네. 허itet. 컴페달입니다. 컴페달. 거짓만 wolfey. 네, 홀.. 네, 홀.. 큰 비탈입니다! 큰 비탈! 거짓말이야 이게 야, 너 어디 가? 나 어디 가? 야, 너 어디 가? 박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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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! 만세! 성공 이동! 박랑아! 박랑아! 진짜 될 줄 알았는데 내꺼 오늘 따뜻하다 진짜! 야 귀돌이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두사과를 해서 이렇게 병사 느낌을 나게 만드는구나 힘들어 힘들어 얘는 뭔 얘는! 멋있어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스타일 이거 또 가져가야지 자! 오리 형래는 두껍대를 우리 한 번 크게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형래 생전! 두껍대! 버려 이거 버려 이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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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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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